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화같은 국어, 무비국어에 엄선경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 이제 선생님이 모든 강의가 다 종강이 이제 됐고요. 여러분들하고 강의로 통해서 이제 만나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. 캐스트로 만나는 거는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녕 안녕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러 올 수도 있겠지만 음 하지만 이제 강의로 선생님이 모든 강의가 다 이제 종강이 됐기 때문에 커리큘럼 내에 있는 강의로 다시 만날 일은 이제 없겠죠. 아 잘 보내야겠죠 내가 여러분들을 아직도 좀 아쉬운 마음도 많이 남아있고 여러분들한테 더 응원해주고 싶은 말도 있고 또 주고 싶은 것도 엄청 많은데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.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야 되잖아요. 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여러분들이 잘할 텐데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잘 듣고 따라와 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들이 있는데 내가 불안해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선생님이 할 일은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잘해라 라고 응원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찾아가고 질문 마지막으로 하러 왔을 때 질문 게시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 줄 수 있고 원하는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그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뭐 매해 마찬가지지만 같은 일정을 매번 반복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도 매해 비슷한 느낌인데 작년이랑 똑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올해 같은 경우도 선생님하고 이제 인터넷 게시판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반응도 되게 많이 해줬었고 뭐 형강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인강 친구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라이브 하면서 또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보여줬던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지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앞으로 믿어 나갈게요 라고 했던 그런 약속이라든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. 정말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걸 선생님이 먼저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강의가 끝납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점에서 그냥 뭘 얘기해 줄까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또 선생님이 원래 그 NG가 안 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. 그냥 쫙 한 번에 찍어가거든. 근데 이 마지막 퀘스트를 찍을 때는 여러 번 NG가 좀 났어요.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것도 했다가 저런 것도 했다가 아니야 이거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는데 또 아 이거 너무 또 우울하게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또 밝게 가면 또 안 되는데 아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? 아니야 또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고 있네. 별의별 생각 다 하고 막 얘기 다 나왔었는데 음 얘기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야 돼. 이거를 찍는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 알아요 알아요. 현강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 붙잡고 마지막 종강하는 날 엄청 울었고 또 선생님하고 이제 다시 나하고 헤어지는 것 자체가 뭐 서글픈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종강이 되니까 몸으로 오는 거겠지 이제 아 이제 진짜 수능을 보러 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무서워지는 거잖아요. 본인이 더 많이 노력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무서운 것도 있을 거고 내가 과연 지금의 나의 상황을 믿을 수가 있는 건가라는 본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아 괜찮아요. 저는 괜찮을 거예요. 잘할 거예요. 라고 하다가도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도 있고 막 감정이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. 인강도 마찬가지죠. 이제 선생님이 이거 이제 안녕 여러분 안녕. 여러분 가사시험 잘 보고 와요. 라고 이제 캐스트 이렇게 찍어 올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아 이제 진짜 종강이 맞구나. 아 종강이라서 이제는 내가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구나. 그러니까 자전거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고 있다가 자전거 배우는 여러분들 내가 붙잡아 주고 있다가 이제 어 가야 돼 가야 돼. 선생님 뭐 꽉 잡고 있죠. 선생님 논거 아니죠. 하고 돌아봤더니 선생님이 놓고 여러분들이 잘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. 잘할 거예요. 정말 잘할 거예요. 잘할 거고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선생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. 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봤을 때 나한테 만족을 못하겠다. 나 너무 부족한 것 같다. 라고 생각을 해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한테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만들어놨던 계획들 또는 내가 오늘 하고자 했던 것들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늦게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.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텼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안녕 안녕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랑하러 와요 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우리가 만날 일은 이제 질문 게시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. 게시판에 와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죠. 그리고 또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직접 답글 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 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의 공식적인 어떤 수능 일정은 끝나는 거잖아요.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험들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끝날 거란 말이죠. 11월 17일까지는 적어도 우리의 시간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. 선생님이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이 시점이 11월 1일이에요. 분명히 1등급 나올 거예요. 그런 날을 잡아서 딱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는 캐스트를 찍습니다. 선생님 마음을 담아서 또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마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을 때가 오니까 차분히 마음 잘 잡아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면 고마워 올 것 같아요. 선생님한테도 고마운 일이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고마운 일이고 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오네요. 아까도 막 이러다가 선생님이 또 삑하고 울고 뭐 이러고 다시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할게요. 잘 볼 겁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. 끝나야 끝난 거예요. 아시겠죠?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여러분들 편입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.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자기 스스로한테 조금 더 격려해 주고 자기 스스로 토닥토닥 해 주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.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게시판에서 만나겠지만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자랑하러 올 수 있게 시험 잘 봤습니다.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. 라고 자랑하러 올 수 있게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 마지막 캐스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음 잘 될 겁니다. 잘 될 겁니다.